음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31회차 동기부여의 함정 2부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시간은 리그왕 대상 경기들에 관한 이야기들이고요 리그왕도 프리미어리그와 마찬가지로 26일에 펼쳐지는 쿠포드 프랑스 결성전에서 누가 우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부여책을 해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했습니다 그리고 승무패 31회차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스페인에서는 흥미진진한 라리가 37라운드 9경기가 펼쳐집니다 새벽 0시에는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10경기고요 그리고 새벽 2시에는 라리가 37라운드 9경기가 그리고 새벽 4시에는 리그왕 34라운드 9경기가 줄줄이 사탕처럼 빼곡하게 예정되어 있는 주말입니다 겨울인생의 축구이야기 플래티넘 멤버십 전용 채널에서는 승무패 대상 경기에서 빠져있는 라리가 37라운드 9경기의 분석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프로토 베팅에 라리가 37라운드 분석방송 참고하시고요 멤버십 영원님들은 알림 설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승무패 31회차 2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리그왕 마지막 라운드에 불꽃 튀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리그왕의 34라운드는 리그 최종전이고요 우승팀과 강등팀은 이미 정해졌고 잔류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팀도 사실상 99.9%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왕에서 그리고 승무패 31회차에서 남아있는 이슈는 브레스트와 릴 이 두 팀이 건너가야 할 곳이 챔피언스 리그의 3차 예선이냐 아니면 본선으로 직행하느냐 이 세부적인 싸움 그리고 두 번째는 파리와 리옹이 맞짱 뜨게 되는 쿠포드 프랑스 결승전의 위너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랑스와 리옹 마르세유 세 팀이 펼치게 될 유로파와 컨퍼런스의 주인공 그로 인해서 빈손으로 집으로 가게 되는 팀이 누가 될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31회차 승무패에서도 이러한 마지막 라운드의 이슈와 관련된 다섯 팀의 경기가 모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경기의 결과를 전망해 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로 가는 수단이 직행버스를 타고 가느냐 완행열차를 타게 되느냐의 싸움 10번 경기와 14번 경기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릴과 브레스트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경기 모두 우승부라는 결과는 릴이 웃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스트는 무조건 이겨놓고 나서 릴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브레스트의 메디컬리스트를 보면 굳이 직행버스를 타기 위해서 발악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릴은 아무리 잘해도 리옹과 모나코의 인기를 넘어설 수 없었던 서름을 마지막 혼경기에서 뱉어내야 되겠죠 하지만 릴 역시 부자가 예상되는 소커드의 타격은 커 보입니다 하필이면 상대팀이 잘하고도 팬들의 인정을 못 받는 동병상련의 니스인지라 조금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승부는 가려야 되겠죠 브레스트는 사실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직행이나 3차 예선이면 어떻습니까 브레스트의 올 시즌의 퍼포먼스는 3차 예선 챔피언스 리그 3차 예선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칭찬하고도 남을 만하고요 굉장히 갈먹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릴과 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나코와 리옹에게 프랑스 국민들의 인기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릴과 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자 적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두 팀은 약간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10번 경기는 릴의 승무 구간을 동시에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놈의 동기부연지 뭔지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10번 경기의 투표율은 333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33% 33% 33%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릴은 올 시즌의 모든 경기에서 골문을 지켜줬던 슈발리의 키퍼가 결장이고요 이 부분은 좀 커죠 그리고 포워드라인 공무이 포지션에 야지치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같은 포지션의 고메스도 부재 예상이 반반인 상황입니다 팀의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할 때 야지치를 조커로 썼죠 그리고 팀 A 전술을 모토로 할 때는 고메스를 중용했던 폰세카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세카 감독의 입장에서는 슈발리의 키퍼의 부재보다 고메스의 부재 예상 나온다는 말도 있고 못 나온다는 말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최악의 경우 못 나오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공미 포지션 그러니까 세컨 스트라이크 샤더우 스트라이크 자리죠 이 자리에는 야지치나 고메스가 좀 대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선수가 모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폰세카 감독이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니스도 팀 왼쪽 마지노선의 부동의 지킴이 멜빈 바드의 퇴장 징계 결장 그리고 12라인의 단태 또한 출전이 애매한 부분으로 올라오는 점 비주류 명문구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흥 라이벌전이라는 점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하면 우승부 구간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챔피언스 리그의 욕망으로 가득 찬 폰세카 감독의 어떤 숨겨진 패가 있지 않을까 히든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승부 구간으로 이 경기는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4번 경기는 톨루즈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직전 파리 원정에서 지난 시즌 직전 파리 원정 경기는 시청을 했는데요 정말 톨루즈의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작년에 쿠포드 프랑스 결성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기력 그때 모습 아무튼 직전 파리 원정에서 톨루즈가 보여줬던 부분은 쿠포드 프랑스 챔피언에 오를 때 그때 그 모습 탄력적이고 유연한 축구를 다시 보여준 톨루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톨루즈는 브레스트와의 궁합도 좋은 편이죠 상대의 전쟁에서도 굉장히 좀 톨루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챔피언스 리그가 좋다고는 하지만 3차 예선으로 직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브레스트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1, 2, 3선에서 가타부타 팀 내 가장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3명 카스틸려 그리고 리스멜로 로크코 모두의 공백이 예상되는 브레스트라는 점은 팀 내 평점 1, 2, 3위가 모두 아웃이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덕점 1위도 아웃 도움 1위도 아웃 당연히 결장이겠죠 카스틸려는 쪽으로 출전을 강행할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 시즌에 브레스트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로이 감독의 무리수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3명 다 못 나오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주력 16,000원 복식은 리레 승무 그리고 톨루즈 승 이렇게 아마 갈 예정인데 배팅용지가 보면 복식용지가 있고 중간에 ABCD에서 단식으로 4칸을 마킹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력 16,000원 복식에서는 리레 승무 그리고 톨루즈의 승으로 마킹을 하고 단식 구간인 ABCD 라인에서는 리레 단통성 그리고 톨루즈의 단통 무승부로 까맣게 칠해볼 예정입니다 이번엔 리그왕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변수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은 어느 팀에게로 할당될 건지에 관해서 화두를 꺼내 보겠습니다 5위 니스는 유로파로 이미 행선지가 정해졌고요 6위 랑스 그리고 7위 리옹 8위 마르세유가 컨퍼런스 티켓 한 장을 위해서 사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26일에 치러지는 쿠포드 프랑스 결승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6위까지가 유로파 티켓 7위가 컨퍼런스 티켓의 주인공이 되는 그림이 대세이기는 합니다 결승전은 파리와 리옹의 일전이고요 파리가 우승하게 된다면 파리의 유로파 티켓은 6위에게로 승계가 되겠죠 여기까지의 가정으로만 놓고 본다면 랑스와 리옹은 자력으로 유로컵이 가능한 상황 인기 구단입니다 마르세유의 행선지는 자택이 되겠죠 하지만 랑스와 리옹 어느 한 팀이라도 상대팀에게 패하게 된다면 파리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마르세유의 득실 마진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승리하고 랑스와 리옹 중 상대팀에게 패한 두 팀 모두 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패한다면 그 패한 팀은 서식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팀이 모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한 팀은 집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모든 팀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파리의 꼬라지를 보면 쿠포드 프랑스의 주인공이 리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옹은 리그 순위와는 상관없이 리스와 함께 유로파로 가게 되겠죠 리옹이 파리를 이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좀 유로파와 유로파 티켓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의 싸움은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리옹으로서는 당연하게 유로파 티켓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순위하고는 상관없이 유로파 티켓은 리옹에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순위 5위로서 유로파 티켓을 이미 확보해 놓은 리스 그리고 랑스와 마르세유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컨퍼런스로 가게 되겠죠 복잡한 것 같지만 쿠포드 프랑스의 주인이 누가 될까라는 부분만 구독자님들의 개인적인 예상을 대입해서 가늠해 보시면 아주 쉽고 간결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옹이 승리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랑스와 마르세유 두 팀 중에 한 팀이 컨퍼런스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팀의 승점과 득실 마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팀 중에서 34라운드에서 가장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팀은 9번 경기의 랑스입니다 몽필리에 하면 떠오르는 공격 4인방입니다 사바니어, 아담스, 노르딘, 타레미 타레미 하니까 가슴이 출렁하시죠 사바니어, 아담스, 노르딘, 타레미 가운데서 9골 6도움에 사바니어는 징계 결정으로 출전 불발이 맞고 5골 3도움에 노르딘 또 아직 징계가 한 경기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출전 가능 여부가 업체들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공격 라인은 제껴두고라도 원래 주인공 러콤테가 빠지고 베르토 선수가 지키고 있는 골문은 월요일 새벽 랑스의 골받이가 될 가능성이 넉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몽펠리의 베르토 선수가 저러콤테 선수가 아웃되고 나서 다음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인생 경기 그러니까 베르토 선수의 인생 경기였다고 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경기력은 망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리그왕의 세컨 골키퍼라는 것은 나름대의 실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그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저의 본론으로 보면 몽펠리의 베르토 키파 이날은 아마 랑스에게 좀 많은 골을 실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12번 경기의 리옹은 쿠퍼드 프랑스라는 패자 부활전이 남아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텐션 쪄는 경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을 줄 수도 있겠죠 좀 릴렉스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리어 안일한 경기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안일한 경기력을 나타내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옹이 쿠퍼드 프랑스 26일의 경기를 잊고 이 경기에 그냥 단순하게 올인을 한다면 리옹의 승리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메디컬리스터도 완벽하게 깨끗해졌고요 스트레스의 원전 경기력까지 감안한다면 긴 짝대기라 투자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승리 구간이 가장 안정스러운 배팅라인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때 아마 홈팬들의 여러 같은 응원 또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경기의 마르세유는 화려하지만 모레알 조직력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이 지경에 놓인 거라 보여집니다 오바메양에게 편중된 ABC 옵션은 정말 위험천만한 전수 형태로 사료가 되고요 33라운드 랭스 원전에서 보여주었던 슈팅 20개를 때렸죠 20개 슈팅에 자책골 하나 슈팅 서무게 때려서 자기 골대로 한 골 넣고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정말 마르세유의 서코드를 보면 챔피언스리그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잘할 때는 너무 잘하고 못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팀의 A옵션, B옵션, C옵션이 모두 오바메양에게 편중되어 있고 그 공격 전개 방식 그리고 최종 목적지, 피니셔 모든 부분들이 오바메양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선수가 부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진하는 그런 마르세유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대0으로 패했던 경기를 시청해 봤지만 정말 안 본 눈을 사고 싶은 경기력이었습니다 실속 없는 점유율의 광활한 슈팅 계적 이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슈팅 계적만큼은 광활했습니다 정말 놀라울만한 마르세유의 경기력이었고요 시즌 12성 중에서 원정 승리가 단 두 번밖에 없는 마르세유 그리고 시즌 7성 중에서 5성을 홈에서 챙긴 러브로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시즌 내내 들쭉날쭉했던 마르세유의 경기력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당착의 34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관과하여는 안 될 것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31회차 승무패 등기부여의 함정 1, 2부 시간 동안 투마킹 5구간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한 구멍 아니면 두 구멍을 더 줄여서 공격적인 마킹라인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남아있는 2번 경기, 5번 경기, 11번 경기, 13번 백중세를 예상하게 하는 이 4경기는 오늘 밤 멤버십 전용 채널을 통해서 최종편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31회차 승무패 최종 확정 구간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37라운드 제가 서두에 예고를 드렸듯이 라리가 37라운드 모든 경기에 분석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님들과 멤버십 회원님들의 31회차 건성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